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숫자를 많이 보면 조금 힘드니까 또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쇄도장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드렸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도장을 계속 사용하겠다 이 전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11월 2일 날 공정선거제도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의 3선 의원인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팀을 꾸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11월 2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러분들 김상훈 의원입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위원 명단은 제가 여러 군데 여러분들 올려놨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특별위원회 명단은 김상훈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개국북 영천청도에서 이번에 선거제도개선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이만희 사무총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정점식 경남통령고선초선의원 그다음에 김용팔 대구달성초선의원 조은희 초선의원 전봉민 초선의원 그리고 유상범 의원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의원이고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마치시면 김상훈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참 국가를 살린다고 여러분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겸 격려 말씀을 김상훈 위원장만 드리지 마시고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전봉민 의원의 이런 페이스북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 번 더 이 문제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굳히고 밀리지 않고 이것을 관절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김상훈 위원장에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김상훈 위원장께서 나라를 살리고 계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글이 많이 달리니까 김상훈 위원하고 보좌진들이 아마 이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고정 댓글을 해놓은 겁니다. 12월 29일 날 일은 싫어 가지고 뒤로 많이 밀린 글인데 이거를 고정 댓글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동안 우리가 일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도장 날인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개표 절차 도입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기 투표함 보관 cctv 분류기 외부 usb 침투 차단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 직접 도장 날인 또한 선거관리변에 지속적으로 실천을 요청하겠습니다. 자동 인쇄되어 나오는 날인 방식을 투표를 인쇄 도장을 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원인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12월 29일만 하더라도 보다시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만큼 선거관리변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국힘의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쪽에 아마 선관위 측인 모양입니다. 선관위 측이고 도덕놈들이죠. 선관위 측은. 도덕놈들이 절대 뭡니까 내가 도덕질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용판 의원 조은희 의원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자리를 비우셨네요.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이게 다 검사 출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어제 방송이 도움이 됐던지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글을 남긴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남이 좀 알아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섭섭함 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힘을 좀 내셔가지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의원들 의원들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제발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승사시켜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위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위조투표지를 생산할 수 없으면 그러면 전산조작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탁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황규익 님이 무너지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기선거를 방지하고 사기선거가 담당 교수대로 첫 번째 할 일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것입니다. 정미정 님이 부정선거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시행돼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김상훈 위원장 함께 격려도 하고 부탁도 하고 업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신재상 김상훈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반드시 관철 돼야 이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손에 이 나라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큰일 나겠다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선거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하는 것을 통과시키시면 의원님께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좌파로부터 지키신 겁니다. 나라를 살린 영웅이십니다. 의원님 차라리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사전투표 없애고 사전투표용지에 선투표관리관 직접 도장 찍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인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꼭 목숨을 글고라도 관철시켜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장님 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에 꼭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도록 선관위에 요청하셔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업소를 누구든지 볼 때 뭡니까 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기훈님이 현직 대통령보다 김상훈 위원장님이 더욱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라 살리는 길에 동참하여 주셔서 큰절 올립니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던 사전선거 이 가운데 관리자의 인쇄는 부정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관철은 대한민국 에 살아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압박도 느끼겠지만 보람도 느끼고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투표관리관 도장은 직접 개인 날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인쇄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부정투표를 생산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에 달린 사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께서 또 동참하셔서 나라가 죽 고집고 사는 문제에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